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남산도서관 라디오 방송 남산 듣는 유튜브가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산도서관 반갑습니다.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임경화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2024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24년 첫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남산 듣는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응원글 남겨주신 혹은 마음으로 깊이 성원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업로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청룡, 푸른 용의 해인데요. 예로부터 용은 승진, 출세, 합격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상상의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용의 해를 맞아 청취자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소원들을 빚셨을까요? 저는 지난해에 정신없이 시작했던 라디오 방송이 올해는 자리를 잘 잡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생겨나기를 남산도서관 사서 선생님들도 더 많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나름 꿈꿔봅니다. 제 소원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아직 새해 소망을 생각해보지 않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소원을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오롯이 담아 오늘의 첫 곡, 알라딘 영화 OST에서 Friend Like Me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을 감상하시는 방법은 잠깐 저의 목소리를 멈추시고 제공해드리는 링크를 따라 감상하시면 됩니다. 감상 후에는 다시 남산 듣는 유튜브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첫 곡, Friend Like Me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획자가 들려주는 프로그램 푸른 지니에게 멋진 소원 잘 비셨을까요?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소원 성취하시길 제가 응원 보내드립니다.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아주 모시기 어려운 기획자를 옆자리에 모셔봤는데요. 남산도서관의 전체 기획자라고 할 수 있죠. 임찬식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의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새해 우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좀 긴장은 되지만 아주 오래전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좀 새로운 생각이 드네요. 귀한 시간이니만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남산도서관의 총괄 기획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남산도서관이 관장님께 어떤 의미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지난 여름에 남산도서관으로 발령 받아 오셨는데요. 작년에 101주년이었는데 101주년을 맞이한 남산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거 어떠셨나요? 일단 좋지요. 제가 원래 산을 되게 좋아했는데 남산도서관 근무하게 됐다고 하니까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산을 좋아하는 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막 농담들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나 자기 임지를 찾아서 발령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이 남산도서관장은 주변에 워낙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어여스러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런 좋은 기관인 줄 모르고 지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미안스럽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남산도서관 1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시간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 아우르는 긴 시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1919년에 3월 1일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일제가 문화통치의 한 모습으로 도서관을 건립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교육자치가 폐지되는 군부통치 시절을 거치면서 오히려 새롭게 그 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격동의 세월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대중교통 이용자로 출퇴근을 하고 또 지금은 시청에서부터 걸어올러오기도 하고 때로는 남산 정상에서 또 걸어서 내려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남산의 앞에서 보는 모습과는 되게 다른 아름다움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모습도 외관상 우리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 자주 오셔서 그 즐거움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남산도서관은 1922년에 개관해서 지난 2022년에 개관 100주년을 맞이한 유서깊은 도서관인데요.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102살이 된 남산도서관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짧은 시간 근무했지만 이 도서관을 자랑할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우리 도서관이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귀중한 자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될 것도 많고요. 또 우리 도서관은 이런 5만 권이 넘는 귀중 도서들을 목맥관이라고 하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광복 이후 산업화 시대를 거쳐온 수많은 행정관행물 일간지, 관보, 시보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묻어있는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연구자들이 이 방면으로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 하나 더 소개한다면 우리 도서관에는 50만 권이 넘는 아주 굉장히 풍부한 규모의 장서하고 또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에 위치하고 또 쾌적한 또 편리한 독서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도서관이 가난한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공부방 역할을 크게 감당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열람실에는 늦도록 공부하에 매달리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이제는 어느 도서관이든지 평생학습교실이 활발히 운영되고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민들께 삶의 행복과 일상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선택지가 우리 남산도서관이 되도록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우리 도서관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남산도서관이 진짜 자랑거리가 많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도서관이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2층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디지털 라운지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종전에는 간행물 일간지 같은 책의 형식으로 된 텍스트 형식의 정보를 제공했던 곳인데 지금은 지식과 정보의 형태가 디지털화되는 변화에 맞추어서 공간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자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라운지에서는 전자신문이나 노트북을 활용한 정보의 접근을 체험할 수 있고요. 활짝 열린 남산의 전망을 마음껏 즐기면서 원하는 모든 정보를 찾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서울의 다른 도서관은 물론 타시도의 도서관 관계자들도 많이 견학을 다녀가는 등 이 방면에서는 아주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산도서관은 정말 도서관 전통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맞는 도서관 역할도 잘 준비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난해에 남산도서관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자님께서는 그중에서도 어떤 활동이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한 활동들이 너무 많고 각각이 다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관 혼자 있지 않고 지역 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평생학습기관들 또 미디어기관들 이런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 지역사회협동조합과 함께 용산지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또 관련 사진과 그림 전시 남산백일장, 남산문학아카데미 또 대학들과 함께 협업해서 하는 홍보, 북큐레이션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변화될 미래 도서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 새해에도 이어질 남산도서관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새해를 맞아 올해는 남산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앞으로의 남산도서관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으실까요? 남산도서관의 기획자로서 그리신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남산도서관의 첫째는 여기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를 찾는 이용자들이 똑같이 자기 인생을 향유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누구든지 누리고 즐기고 또 지식을 깨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누구한테 요구하고 부딪히고 다투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게 큰 장점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 모든 직원들도 시설도 바꾸고 또 환경도 좋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관장님이와 남산도서관 직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청취자분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관장님이 선곡해 주신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선곡하셨을까요? 곡 소개와 함께 방송 출연 소감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남산도서관에 와보고 싶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곡은 존 댐버의 Take Me Home Country 로드입니다. 서정적인 가사와 함께 기타 연주가 매력적인데요. 들을 때마다 마음을 흥겹게 하고 푸근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언제나 자주 듣는 음악이지만 오늘은 우리 도서관에 발끈을 옮기는 모든 분들이 즐거운 고향 찾아가는 기분으로 음악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관장님께서 선곡해 주신 Take Me Home Country 로드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산도서관 라디오 방송 남산듣는 유튜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남산도서관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Take Me Home Country 로드 감상했습니다. 자 이제 남산듣는 유튜브의 새로운 세계관 두 번째 코너 남도밥상 말고 남도책상 시작할 텐데요. 이 코너는 남산도서관 사서들의 책상에 지금 현재 놓여있는 책은 무엇인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난해 특파원으로 수고해 주던 우리 김 특파원이 아쉽게도 다른 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특파원을 파견했습니다. 짜잔! 누구시죠? 인사해 주세요. 남산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 사서 한주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읒도서관으로 발령이 나서 떠나간 김 특파원을 대신해 제가 왔습니다. 디지털 라운지의 제간둥이자 말티즈 한주희 특파원입니다. 예로부터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합니다. 김 아우를 능가하는 특파원 활동 기대해 주세요. 저는 다리도 엄청 튼튼해서 여기저기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산도서관 사서들의 책상에는 어떤 책들이 올라가 있는지 재미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한특파원 두팔벌료 환영합니다. 지금 의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나와있는 미디어 창작실 천정 조명이 찌릿찌릿합니다. 오늘 2024년 첫 방문인데요. 어떤 자료실을 둘러보셨을까요? 네, 지난번에는 디지털 라운지 책상에 책이 워낙 많이 꽂혀 있어 세 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개 못한 다른 세 분의 책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혀 있던 게 책 맞나요? 디지털 라운지에 책이 많이 꽂혀 있었다니. 참으로 우렠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책들이 발견됐을까요? 처음 A사서의 책상에는 단 한 권의 책만 올려져 있었어요. 역시. 네, 기대에 부응하죠. 삶은 예술로 빛난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남산도서관의 책이 아닌 교직원 공제의 이벤트로 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표지가 노을을 받아 반짝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런 황금빛으로 물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읽으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아직 표지만 보고 안 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방구석 미술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작품의 저자 조원재 작가의 신작이라 기대가 된다고 하셨어요. 인터뷰를 앞두고 급하게 책을 후루룩 넘기셨는데 그림이 많아 일단 다행이라고 안도하셨어요. 또한 표지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라고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새해에 맞는 책이라고 자신있게 외치셨는데 부디 그 결심에 따라 잘 읽기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A사서가 바로 저예요.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나서 꼭 읽어버리라 부끄럽게 다짐해봅니다. 이 책의 영감을 받아 올해는 바짝 예술혼을 불태워보길 소망해봅니다. 아 우리 한특파원 A사서 본인이시군요. 어쩐지 너무 상세한 소개가 이어진다 했어요. 우선 이벤트 당첨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특파원의 예술혼을 불태우는 화려한 한 해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책상에서 발굴된 책은 무엇일까요? 다음 책상은 B사서의 책상인데요. 다행히 두 권의 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공지영 작가의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한강 작가의 작별이란 책이었습니다. 두 작가를 좋아하시는데 아직 안 읽어본 작품이라 고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해에 보통 새로운 다짐, 목표 설정을 위해 300번대의 사회과학 책을 많이 고르시잖아요. B사서는 그렇게 새해 계획 세우는 거 말고 말랑말랑한 소설이 오히려 읽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작품 직전에는 양기자 작가의 모순을 읽었는데 무척 재밌게 읽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영향을 받아 새해를 소설책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하셨어요. 이렇게 B사서처럼 800번대의 문학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쫓아서 말랑말랑한 소설을 갑자기 읽고 싶어집니다. 네, 우리 한특파원은 아까 삶은 예술로 빛난다 그 책을 읽도록 하고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책과 함께하는 새해의 시작 어떤 분야의 책이든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책상에서는 어떤 분야의 책이 나왔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C사서의 책상에는 제시카 브루더의 노마드랜드라는 책과 데니스 네르마르크의 가짜노동 두 권이 있었습니다. 가짜노동은 아직 안 읽으셨다고 하고요. 노마드랜드는 현재 읽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책은 같은 제목의 영화 노마드랜드의 원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어 노마드의 의미인 유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낭만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근데 막상 보니까 금융위기, 재난 상황을 맞이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임시 일자리를 찾으러 함께 무리지어 미국 대륙을 돌아다니는 일상을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감명 깊었었는데 원작이 르포 형식이라 더 자세히 나와 있어 궁금해져서 읽어보았다고 하네요. 등장인물 중에서는 박사학이자도 있고 전직 교사도 있었는데요. 재난, 금융위기와 같이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용직이나 임시 일자리를 쫓아 유랑하고 방랑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진짜로 이렇게 될까봐 오싹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희망, 소소한 행복, 그 안에서의 연대를 통해 감동도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또 이 책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300번 때 책이 나왔군요. 의외의 장소인 디지털 라운지에서 다양한 책들이 많이 발견되었네요. 우리 한특파원의 독서활동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흥미있는 책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특파원 특파원 활동이 처음이었는데요. 소감이 어땠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인터뷰한 두 사서 중 한 분께 특별히 소감을 물어보았어요. 디지털 라운지에서 라디오 방송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해보니까 엄청 신선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라운지 근무가 설렌다면서 웃더라고요. 특파원으로서 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좀 가짜 웃음이 섞였던 것 같습니다만 진실된 웃음이길 바라봅니다. 사회생활 잘하네요. 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첫 방송에서는 기획자로 나왔고 이번 새해 방송에서부터는 특파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회생활 잘하네요. 네, 그리고 앞서서 형만한 아우 없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형보다 나은 아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으로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아우가 보고 싶어지는 첫 방송입니다. 우리 한특파원 마음이 따뜻해요. 자,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요. 오늘 첫 시간 같지 않은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방송 공식 마지막 인사, 함께 듣는 마지막 문단인데요. 앞서 디지털 라운지의 A사서, 한특파원이었죠. A사서의 책상에 숨겨져 있던 도서, 삶은 예술로 빛난다의 마지막 문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그림이 나와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그림을 화면을 통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마지막 문단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어난다의 마지막 문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특파원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부캐가 하나 더 늘어난 디지털 라운지의 말티즈, 한특파원이 여러분들께 전하는 메시지, 우주소녀가 부르는 이루리인데요. 끝곡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계획하신 모든 일,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임경화였습니다. 출연해 임찬식 관장님, 한주의사서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산도서관에서 만나요! 남산에서 만나요! 네... 남산... 제가 받은 대본에 있는 말씀이 아니셔서 딱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멘트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Nawm,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위태롭네요, 지금.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 새로운 세계관 꼭 2부를 할 때는 꼭 이렇다 말티즈 한주희 특파원입니다 월월 임시 일자리를 찾으러 무리지어 미륙 네 네